경남도가 올해 상반기에 57개 사회적 기업에 2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 17곳에 신규 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1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18개 사회적 기업에는 신제품 개발비 등으로 6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20곳을 추가로 지정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